음악 금방 주저앉을 듯한 초가 사립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이미 그때까지 등등하던 기세가 사그라져버리고 없었다 기척을 들었는지 누구요? 하고 방문을 연 것은 바로 사평댁이었다 순간 그녀를 보자마자 사평댁은 그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고 마는 거였다 처음엔 그녀는 송장같이 헬숙한 그 여자가 바로 사평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속 사정이야 제쳐두고 우선 두 여자는 한참 동안 울음보를 풀었다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치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임철우 작가님의 단편소설 사평역입니다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임철우는 198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개도둑이 당선되어 등단하였습니다 작품으로는 동행, 직선과 독가스, 붉은방, 봄날 등 80년대 광주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6.25전쟁과 분단의 문제를 다룬 작품으로는 아버지의 땅, 장편소설집으로는 그 섬에 가고 싶다, 백년여관이 있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곽재구의 시 사평역에서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별로 복잡한 내용이랄 것도 없는 장부를 마저 꼼꼼히 확인해 보고 나서야 늙은 역장은 돋보기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일어선다 벌써 30분이나 지났군 출입문 위쪽에 붙은 낡은 벽시계가 8시 15분을 가리키고 있다 하긴 뭐 벌써라는 말을 쓰는 것도 새삼스럽다고 그는 고쳐 생각한다 이렇게 작은 산골 간이 역에서 제 시간에 정확히 도착하는 완행열차를 보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님을 잊게 알고 있는 탓이다 더구나 오늘은 눈까지 내리고 있지 않은가 역장은 손바닥을 비비며 창가로 다가가더니 유리창 너머로 무심히 시선을 던진다 건널목 옆 예눈박이 수은 등이 꽁충하게 서서 홀로 눈을 맞으며 희뿌연 얼굴로 땅바닥을 때려다 보고 있다 갓난아이에 주먹만한 눈송이들은 어둠 저편에 까맣게 숨어 있다가 뜨닷없이 수은 등의 불빛 속에 뛰어 들어오면서 똥그렇게 놀란 표정을 채 치우지 못한 채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 긴장한 눈이다 바람도 그리 없는데 눈발이 비스듬히 비껴 달리고 있다 뜰근 역장은 조금은 근심스러운 기색으로 유리창의 얼굴을 바짝 대어 본다 하지만 코끼미 번져 재빠르게 유리창에 달라붙어 뿌연 물방울을 만들었기 때문에 소매로 훔쳐내야 했다 철길은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었다 그는 두 줄기 네일이 두툼한 눈을 뒤집어 쓴 채 멀리 뻗어나간 쪽을 바라본다 낮엔 철길이 저만치 산모통이를 돌아가는 모습까지 뚜렷이 보였다 봄날 몸을 푼 강물이 흐르듯 반원을 그리며 요요히 산모통이를 돌아 사라지는 철길의 끝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도 모든 걸 다 마치고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어느 노년의 보습처럼 그것은 그것은 퍼기나 안온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주곤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철길은 훨씬 앞당겨져서 끝나있다 수은등 불빛이 약해지는 부분에서부터 차츰 희미해져 가다가 이윽고 흐물흐물 녹아 버렸는가 싶게 철길은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그 저편은 칠흑 같은 어둠이다 어둠에 삼켜져 버린 철길의 끝이 오늘 밤은 까닭 없이 늙은 역장의 가슴 한 구석을 썰렁하게 만든다 그는 공연히 어깨를 떨어보며 오른편 유리창 쪽으로 몸을 돌린다 그쪽은 대합실과 접해 있는 이를테면 빼표구라고 불리는 곳이다 역장은 번지긴 유리를 통해 대합실 안을 대충 휘둘러 본다 대합실이라고 해야 고작 국민학교 교실 하나 정도의 크기이다 그 작은 역사 건물은 두 칸으로 나뉘어 각각 사무실과 대합실로 쓰이고 있는 터였다 대개의 간이역이 그렇듯이 대합실 내부엔 눈에 띌 만한 시설물이라곤 거의 없다 유난히 높은 천장과 하얗게 헤칠한 사방 벽 때문에 열평도 채 못 되는 공간이 턱없이 넓어 보여서 더욱 을신연스러운 느낌을 준다 천장까지 올라가 매미 마냥 납작하니 붙어 있는 형광등의 불빛이 실내 풍경을 어선프레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 지금 대합실에 남아있는 사람은 모두 다섯이다 한가운데 톱밥 난로가 놓여 있고 그 주위로 세 사람이 달라붙어 있다 난로는 양철통 두 개를 맞붙여서 세워놓은 듯한 꼬락선이로 그나마 녹이 잔뜩 슬어 있어서 그간 겨울을 몇 차라나 맞고 보냈는지 어림잡기조차 힘들다 난로의 허리깨의 톱날 모양으로 촘촘히 뚫린 구멍새로는 돗밥이 다 들어가면서 내는 빨간 불빛이 떼 비치고 있다 난로가에 모여있는 셋 중 한 사람만 유일하게 등받이 없이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러고 있는 것도 힘겨운지 등 뒤에 서있는 사람의 팔에 반쯤 기댄 자세로 힘없이 안겨 있다 그는 아까부터 줄곧 콜록거리고 있는 충들근이로 오래 알아오던 병이 요즘 들어 부쩍 심해져서 가까운 도해지의 병원을 찾아가려는 길이라는 것을 역장도 알고 있다 등을 떠받치고 있는 건장한 팔뚝의 인자는 바로 노인의 아들이다 대합실에 있는 다섯 사람 가운데서 그들 두 부자만이 역장에겐 낯익은 인물들이다 그 곁에서 난로를 등진 채 불을 쬐고 있는 중현의 사내는 처음 보는 얼굴이다 마흔은 넘었을까 싶은 사내는 싸구려 털실모자에 떼묻은 구식오발을 걸쳐 입었는데 첫눈에도 무척 우물에 베는 표정을 지니고 있다 길게 자란 턱 수염이며 까무잡잡한 얼굴 그리고 유난히 번뜩이는 눈빛이 왠지 섬뜩하다 오랜 오랜 세월을 햇볕 한오락이 들지 않는 토굴속에 갇혀 보낸 사람처럼 사내의 눈은 기묘한 광채마저 띄고 있다 그 셋 말고도 저만치 벽을 따라 길게 붙어 있는 나무 의자엔 잠바 차림에 청년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 있다 그리고 청년으로부터 약간 떨어진 곳에는 미친 여자가 의자 위에 벌렁 누워 있다 닥치는 대로 옷을 껴입은 여자는 속을 가득 채운 걸레 보퉁이 모양으로 몸집이 퉁퉁하다 청년은 추운지 호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던 채 어깨죽지를 잔뜩 웅크리고 있으면서도 무슨 까닭인지 날로긋으로 갈 생각은 하지 않는다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으로 청년은 들여다 볼 만한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시멘트 바닥을 뚫어져라 내려다 보고 있다 돗밥이 부족할 것 같은데 창 너머 그들을 하나하나 둘러보다가 문득 날로쪽을 슬쩍 쳐다보며 늙은 역장은 중얼거린다 불을 지핀 게 두어 시간 전이니 지금쯤은 돗밥이 거의 동이 났을 것이다 돗밥은 역사 바깥에 임시 창고에 저장해 놓고 있었다 월동용 돗밥이 필요량의 절반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역장은 아까서야 알았다 미리 미리 충분한 돗밥을 확보해 두는 것은 김씨가 맡은 일이었지만 미처 확인하지 못한 자신에게도 책임은 있다고 역장은 생각한다 역원이라고 해야 역장인 자신까지 합해 기껏 세 명 뿐이니 서로 책임을 확실히 구분 지울 수 있는 일 따위란 애당초 있을 덕이 없었다 하필 이날 따라 사무원인 장씨는 자리를 비우고 없는 참이었다 아내의 해산일이라고 어제 아침 고향인 케이시로 달려갔으므로 그가 돌아올 때까지는 역장은 김씨와 둘이서 교대로 야근을 해야 할 처지였다 하지만 돗밥은 우선 당분간 창고에 남아있는 것으로 그럭저럭 견디어낼 수 있으리라 대합실 난로는 하루 두 차례씩만 피우면 되니까 역장은 웅크렸던 어깨를 한 번 힘차게 펴보기도 하고 두 팔을 앞뒤로 흔들어 보기도 한다 역시 춥긴 마찬가지다 그새 손발이 시려오기 시작했으므로 역장은 코를 훌쩍이며 엉금엉금 책상 앞을 되돌아간다 그러고는 사무실용으로 쓰고 있는 석유 난로를 마주하고 앉아 손발을 펼쳐 널었다 아 야 말이다 이러다가 기차가 영 안올라는갑다 아따 아버님도 참 좀 기다려 보십시다 설마 설마 온다니 기차가 안오기가 할랍디요 아들은 짜증스럽다는 듯이 얼굴도 돌리지 않고 건성 대답한다 그는 삼십대 중반의 농부다 다시 노인이 굴룩거리기 시작한다 그때마다 빈약하기 그지 없는 가슴 팍이 훤히 드러나도록 흔들리고 있다 아들은 흘끗 노인을 내려다보았으나 이내 고개를 돌리고 난로만 들여다본다 노인에겐 미안한 일이긴 하나 아들은 모든 게 죄다 짜증스럽다 벌써 몇 달째 끌어온 노인의 병도 그렇고 하필이면 이런 날 그것도 밤중에 눈까지 펑펑 쏟아져 내리는데 기차를 타야 한다는 일도 그렇다 그 모두가 노인의 개팍한 성깔 다시 라는 생각이 들자 그는 버럭 소리라도 질러주고 싶은 심정이다 아들이 전에도 여러 번 읍내 병원에 하지만 막무가내로 고집을 피우며 죽더라도 그냥 집에서 죽겠노라던 노인이 난데없게도 이날 점심 나절에는 스스로 먼저 병원에 가자면서 나선 것이었다 소피에 혈이 반이 넘게 섞여 나온다는 거였다 부랴부랴 차비를 꾸리고 나니 이번엔 하루 두 차례씩 왕래하는 버스는 멀미 멀미 때문에 절대로 타지 않겠다며 노인은 한사코 역으로 가자고 우겼다 이놈아 병원에 다키도 전에 내 죽는 꼴을 볼라고 그라냐 놔라 싫으면 나 혼자라도 갈란다 어찌나 어찌나 엄살을 떠는 통에 할 수 없이 노인을 등에 업고 나오긴 했는데 그나마 일이 안 되려 니까 기차마저 감감 무소식이었다 빌어 빌어먹을 놈의 기차가 동부는 문득 치밀어 오르는 욕지거리를 황앙히 깨물며 칠해 놀라 노인의 눈치를 살핀다 다행히 눈꼽 낀 노인의 눈은 아까처럼 질끈 닫혀있다 아들은 고통으로 짙게 구랑을 파고 있는 노인의 추한 얼굴을 내려다보고는 약간 재스러운 마음이 된다 이거 내가 무슨 짓이다냐 재받는다 재받아 노인이 또 쿨록쿨록 기침을 토해낸다 가슴 밑바닥을 새 갈키로 긁어내는 듯한 고통스러운 기침소리 그들 부자 곁에 서서 등을 돌린 채 날로의 불길을 쬐고 있는 중년 사내는 자지러지는 기침소리를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시늉을 한다 기침소리를 들으면 사내에겐 불현듯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 있다 감빵 장인 늙은 허씨다 고지린 해소병으로 맨날 골골거리던 허씨는 그것이 감빵에 들어와 얻은 병이라고 했다 난리 후에 사상범으로 잡혀 무기형을 받은 허씨는 27살부터 시작한 교도소 생활이 벌써 25년에 이르고 있었지만 언제나 갓 들어온 신참 마냥 말도 없고 어리숙해 뵈는 사람이었다 자네 자네 운이 좋은 걸세 컬럭 컬럭 나가면 혹 우리집에 한번 들러봐 줄라나 이거 원 소식 끊긴지가 하도 오래되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사내가 출감하던 날 허씨는 고참 무기수답지 않게 눈물까지 글썽이며 사내의 손을 오래오래 잡고 있었다 사내는 저만치 유리창 밖으로 들이치는 눈발 속에서 희끗희끗한 허씨의 머리카락이며 움푹 패어 들어간 눈자위를 기억해 내고 있다 아마 지금쯤 그곳은 잠자리에 들 시간일 것이다 젓가락을 꽂아놓은 듯한 의시년스러운 창살 너머로 이 밤 거기에도 눈이 오고 있을까 섬뜩한 탐조 등의 불빛이 끊임없이 어둠을 면도질해 대고 있을 교도소의 밤이 내리에 떠오른다 사내의 눈빛은 그윽하게 가라앉고 있다 그곳엔 사내가 잃어버린 열두 해 동안의 세월이 남아있었다 이렇듯 멀리 떨어져서도 그 모든 것들을 눈앞에 훤히 그려낼 수 있을 만큼 어느덧 사내는 이미 그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출감한 지 며칠이 지났건만 사내는 감방 밖에서 보낸 그간의 시간이 오히려 꿈처럼 현실감이 없다 푸른 옷과 잿빛의 벽 구린내 같은 밤냄새 땀냄새 복도를 걷는 간수의 구둣발 소리 쩔그렁대는 새소리 그런 모든 익숙한 색깔과 촉감 냄새 소리 그리고 언제나 똑같이 반복되는 일과 같은 것들이 벼랑간 그에게서 떨어져 나가버리고 대신에 전혀 생소한 또 다른 사물들의 질서가 사내에게 일방적으로 떠맡겨진 거였다 그 새로운 모든 것들은 다만 사내를 당혹감에 빠뜨리고 거북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 때문에 사내는 출감 후부터 자꾸만 무엇인가 대단히 커다란 것을 빼앗겼다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었다 감방 안에서 사내는 손바닥 안에 움켜진 모래알이 빠져나가듯 할일 없이 축소되어 가고 있는 자기 몫의 삶의 부피를 안타깝게 저울질에 복원했었다 하지만 기이한 일이다 낯선 시골력에 홀로 앉아있는 이 순간 정작 자기가 빼앗긴 것은 흘려 보내는지 모르게 보낸 지난 12년의 세월이 아니라 오히려 그 푸른빛과 잿빛한 벼락과 귀 귀한 담임새들이 배어있는 사각형의 좁은 공간일지도 모른다는 가당차는 느낌이 문득문득 들고 온 하는 거였다 클럭 클럭 아 저 기침소리 사내는 흠짓 몸을 돌려 소리가 나는 쪽을 찾는다 그러나 그것은 감빵장 허씨가 아니다 난 모르는 사람들뿐 사내는 낮게 한숨을 토해내며 고개를 흔들어 버리고 만다 밖엔 간간이 바람이 불고 있다 전기줄이 윙윙 바람을 불었고 무엇인가 바람에 휩쓸려 다니며 연신 달그락 소리를 낸다 대합시라는 조용하다 산골짜기를 돌아 달려온 바람이 역사 건물을 지나칠 때마다 유리창이 달그락거리고 이따금 난로 속에서 톱밥이 톡톡 튀어 오를 뿐 사람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는다 저만치 혼자 쭈그려 앉은 청년은 줄곧 창밖에 바람소리를 헤아리고 있던 참이다 이윽고 청년은 의자에서 몸을 일으킨다 딱딱한 나무 의자로부터 스며오는 한기로 엉덩이가 시리다 창가로 다가가다 말고 그는 문득 누워있는 미친 여자 쪽을 근심스레 살핀다 여자는 새우등을 하고 모로 누웠는데 시체가 아닌가 싶을 만큼 미동조차 없다 세상에 이렇게 추운 곳에서 그런 지경에도 사람이 잠들 수 있다는 사실이 청년은 도대체 믿기지 않는 모양이다 여자에게서는 가느다란 솜소리만 이따금 새어 나오고 있다 청년은 다시 유리창 밖을 내다본다 밤새 오려는가 송이송이 쏟아져 내리고 있다 대합실 안에서 새어나간 불빛이 유리창 가까운 땅바닥 위에 수북하게 쌓인 눈을 비치고 있다 하얗게 쏟아지는 눈발을 망연히 바라보며 청년은 그것이 무수한 나빗대 같다고 생각한다 그래 나빗대야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밤이 되면 미친 듯 날아 들어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다 죽어가는 수많은 흰 나빗대들 그는 대학생이다 아니 정확히 바라면 그건 보름전까지의 이야기다 청년은 아직도 저고리 안주머니에 학생증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그것을 사용해 볼 기회는 영영 없을지도 모른다 이젠 누렇게 발엔 어린 날의 사진만큼의 의미도 없는 그것을 미련 없이 찢어버려야 하리라는 걸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자신을 스스로 감상적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중이다 청년은 유리창에 반사된 톱밥 난로의 불빛을 응시한다 그 주홍의 불빛은 창유리 위에 놀랍도록 선명하게 재생되어지고 있었으므로 청년은 그것이 정작 실물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일으킬 뻔했다 그것은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먹빛 어둠은 화폭으로 드리워지고 네모진 창틀 너머 순백의 눈송이들이 화폭 위에 무수히 흩날리고 있다 거기에 톱밥 난로의 불꽃이 선연한 주홍색으로 투영되어지자 한순간 그 모든 것들은 귀막힌 아름다움을 이루어 내는 것이었다 아 저건 꿈일 것이다 아름답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 존재하지 않음으로 아름다운 것 청년은 불헌 듯 눈빛을 빛내며 한발 창쪽으로 다가서고 있다 아우스츠비치에 학살이 있었고 그 후 아무도 아름다움을 노래하지 않았다 더는 누구도 꿈꾸지 않았다 침묵 잠 그리고 죽음 가슴의 뜨거움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오래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 이 자식들아 그날 청년은 누군가가 어지럽게 볼펜으로 휘갈겨 놓은 책상 위에 낙서들을 불끄러미 내려다보며 홀로 강의실에 앉아있었다 텅빈 하오의 교정엔 차츰 땅거미가 깔리기 시작하고 플라타너스 다무에 설치된 스피커로부터 나지막이 흘러나오고 있는 교내 방송의 고전음악을 들으며 학생들이 띄엄띄엄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무렵이었다 그는 바로 전날 밤 제적 처분되었다는 사실을 학교로부터 통고받았었다 주인도 없는 새 주인도 아닌 사람들이 주인도 모르게 자신의 이름 석자를 제멋대로 재판했다는 거였다 이튿날 조간신문 기퉁이에서 제 이름을 찾아냈을 때 그는 한동안 자신과 기사 속의 그 이름과의 정확한 관계를 찾아내려 애를 썼다 끝내 끝내 실감이 다지 않아서 여느 때 하듯 기퉁이가 쭈그러진 책가방을 챙겨들고 쭈뼛 쭈뼛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친구들은 너도 나도 그를 애워 쌌다 아침부터 학교 뒤 바콜리집으로 끌고 가 술을 퍼먹이던 녀석들 중 몇은 저쪽에서 번져 찔찔 짜기도 했다 하는 데까지 해봤네만 나로서도 어쩔 수가 없었네 자네 볼 변목이 없구먼 지도교수는 짐짓 뜨물겨운 표정으로 그의 손을 덥석 잡아주었다 괜찮습니다 모두들 돌아가버린 텅빈 강의실은 관속처럼 고요했다 창틈으로 비껴 들어온 일몰의 잔광이 소리 없이 부유하는 원지의 입자를 하나하나 허공으로 떠올리고 있었다 미처 덜 지운 칠판의 글자들 분필가루 냄새 휴식 중인 군대의 대우마냥 흐트러져 있는 책상들 강의실 바닥의 얼룩 그런 오래 친숙한 사물들 속에서 그는 노 교수의 나직한 음성과 친구들의 웅얼거림 그들의 체온과 호흡과 웃음소리와 함성이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 또렷하게 되살아나오고 있음을 놀라움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3년 동안이나 자신을 그 한 부분으로 포함시켜왔던 친숙한 이름들로부터 대관절 무엇이 그를 억지로 떼어내려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오래오래 생각했다. 그러나 끝내 알 수가 없었다. 강의실 문을 창그러 들어왔다가 그를 발견한 수위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당장 나가기를 명령했을 때까지도 그는 해답을 찾지 못했다. 문학부 거물을 나설쯤 백마고지 전투에서 훈장까지 받은 역전의 상의용사의 수위 아저씨가 절뚝이며 뒤쫓아 나오더니 그의 가슴에 가방을 떼던져 주고 가버렸다. 그는 깜빡 잊고 가방을 두고 온 거였다. 그러자 주체할 수 없이 웃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무엇이 그토록 웃었는지 모른다. 그는 혼자 미친 듯 웃어져쳤다. 한참이나 빈채 엎디어 낄낄대다가 그는 뱃속에 둔 오물을 모조리 토해내고 말았다. 토하면서도 자꾸만 웃고 또 웃었다. 그러다가 끝내 울음이 터져 나와버렸던 거였다. 털커덩 대합실 출입문이 열리며 한때 사람들이 나타난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네 사람 다 여자들이다. 그녀들의 등 뒤로 삼동의 시린 바깥바람이 바싹 달라붙어 함께 들어왔다. 바람 끝에 묻어온 싸늘한 댕기에 놀라서 대합실 안에 있던 사람들의 고개가 일제히 그쪽으로 꺾인다. 첫눈에도 그녀들이 모두 일행은 아니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다. 몸집이 큰 중년 여자와 바바리 코트를 입은 처녀. 그리고 나머지 둘은 큼지막한 보따리를 하나씩이고 오는 폼이. 무슨 행상꾼 아낙네들이 분명하다. 그녀들은 무척 서둘러온 눈치다. 머플러며 어깨 위에 눈이 수북하다. 추위에 바싹 어른 뺨을 실루기며 갑분이 낌을 뿜어내고 있다. 기차 떠난 거 아니죠? 맨 처음 들어섰던 중년 여자가 그 말부터 묻는다. 그녀는 아까 문을 여는 순간 난로가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기차가 오지 않았던 걸 집작했었지만 그래도 재차 확인하려는 속셈이다. 아, 와야 뜨든지 말든지 하죠. 그 빌어먹을 놈의 기차가 한 시간이 넘었는디도 강감 무소시다니께요. 늙은이를 받쳐주고 있던 농부가 부하가 나서 대꾸한다. 그 말에 중년 여인은 대단히 만족한 표정을 역력히 떠올린다. 아예 기뻐 어쩌지 못하겠다는 양 해벌죽 웃기까지 한다. 웃고 있는 그녀의 빨갛게 칠한 입술을 손으로 지어떠도 주었으면 싶지만 농부는 참는다. 이 옆편 내는 기차가 연착하기를 오매불망하고 있었다는 투로구나. 젠장, 다행이지 뭐야. 난 틀림없이 놓쳐버린 줄로만 여겼다구요. 고생한 보람이 있군요. 농부는 눈살을 찌푸리며 여자를 훑어보았다. 그녀는 꽤 비쌀 게 틀림없는 밍크 목도리를 두르고 있지만 참 지독히도 뚱뚱하다. 기름찬 아랫배가 개구리마냥 불룩하고 코트 속에 감춘 살덩어리가 터져 나올 듯 코트자락을 압박하고 있다. 농부는 여인의 무릎에 여기저기 짓이겨진 눈을 훔쳐보며 저렇듯 둔하고 커다란 몸뚱이가 눈발에 미끄러져 뒹굴었을 때 얼마나 거창한 소리가 났을까 하고 상상해 보는 걸로 화풀이를 대신한다. 처녀는 머리에서 눈을 털어내고 있고 행상꾼 아낙네들은 보따리를 내려놓은 다음 난로로 달려와 한 자리씩 차지했다. 그러다가 뚱뚱보 중형 여자가 표를 사기 위해 매표구 쪽으로 가는 눈치였으므로 나머지 세 여자도 어정어정 그녀를 따라간다. 뚱뚱보가 매표구 유리창을 두드리며 뻔한 질문을 안으로 쑤셔박아 넣었을 때 늙은 역장은 벌써 차표를 준비하고 있던 차입니다. 예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곧 올 겁니다. 역장은 표를 넉 장 팔았다. 처녀와 중년 여인은 서울행이고 아낙네들은 읍내까지 가는 모양이다. 그녀들이 다시 난로 쪽으로 달려가고 나자 역장은 대합실을 넘겨다보며 오늘 막차는 뜻밖의 손님이 많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대합실에 있는 아홉 명 가운데서 표를 산 사람은 여덟이다. 의자 위에서 웅크린 채 잠들어 있는 그 미친 여자는 늘 공짜 승객이기 때문이다. 아홉시 오분 전이다. 역장은 앞만 해도 돗밥을 더 가져다 주어야 하리라고 여기며 장갑을 찾아 끼고 일어선다. 난로를 애워싸고 있는 사람은 어느덧 일곱으로 불어났다. 늦게 나타난 것이 무슨 특권이냐 여자들은 비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 각기 섭섭지 않게 공간을 확보했다. 그 통에 중년 사내는 연통 뒤편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청년은 아직도 저만치 창가에 서 있고 미친 여자는 죽은 듯 움직이지 않는다. 한동안 여자들은 추위 속을 걸어온 끝에 마침내 불길을 쬐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해서 한마디씩 호들갑을 떨기 시작한다. 덕분에 푹 가라앉아 있던 대합실이 부쩍 활기를 띄는 것 같다. 역락 없이 단 얼어죽는 줄 알았당께 발톱이 다 빠질 것 같더라고 글씨. 그랑께 내 뭐라고 그랍디요. 눈 오는 날은 일찌감치 기차탈 여음을 해야 된다구라우. 쌀애기만 조금 쏟아져도 버스가 망월째를 못 넘어간당께요. 글씨 자네 말을 들은 것인디 무담시 그놈의 버스 기다리느라고 생고생만 했네 그려. 아낙래들은 목청도 크다. 그녀들의 목소리가 대합실 사방 벽을 쨍쨍 울리며 튕겨 다닌다. 그녀들은 눈에 길이 막혀 버스가 오지 못한다는 걸 늦게야 전에 듣고는 을에 지각하기 일수인 완행열차를 혹시나 탈 수 있을까 하고 역까지 허겁지거 달려나온 참이었다. 어머 안심하긴 아직 일러요. 혹시 누가 알아요. 기차도 와봐야 오는가 보다 하지. 뚱뚱이 여자가 말했을 때 아낙래들은 문득 멀뚱한 얼굴로 그녀를 쳐다본다. 하지만 둘 중 누구도 그 말을 선뜻 받지 못한다. 눈부시게 흰 빙크목토리와 값비싼 코트를 걸친 여자의 반질반질한 서울말씨가 그녀들을 주저하게 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녀가 날로 가까이 바로 그녀들의 코앞에 보란듯이 펼쳐놓은 손 비록 과도한 영양섭취 탓으로 뿅뚝하게 살이 쪄서 예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뽀얗게 살집이 고운 그 손가락에 훌륭한 보석반지가 그것도 두 개씩이나 둘려있는 것 때문에 아낙래들은 은근히 귀가 질린다. 저 여자는 구정물 통에 손 한번 담가보지 않고 사는 모양인갑네. 아낙래들은 불어 터진 오징어 발마냥 볼품없이 아무렇게나 날로 위에 펼쳐놓은 자기들 손이 문득 재없이 부끄럽다. 뚱뚱이 서울려자는 눈치도 빠르다. 주위의 그런 분위기를 이내 간파에 내고 내심 우쭐한다. 그녀는 이제 얼었던 몸이 풀리고 나니 입이 심심해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시골 보따리 장수 여편내들 따위와 얘기한다는 것은 자신의 품위에도 관계가 있을 것이므로 다른 마땅한 상대를 찾기 위해 고개를 휘둘러 본다. 마침 빠진 편에 서 있는 바바리코트 아가씨에게 초점이 맞춰진다. 스물 대여섯쯤 화장이 짙은 편이고 머리엔 노리깨한 물을 들였다. 얼굴은 제법 반반한 편이지만 어딘지 불결함 같은 게 숨어있는 듯하다. 도시의 뒷골목, 어둡고 침침한 실내, 야하게 쏟아지는 빨간 불빛, 청승맞은 유행과 가락. 그런 짤막한 인상들이 TV 광고처럼 서울여자의 시야에 잠깐씩 머무르다 사라진다. 틀림없어. 그렇고 그런 계집애로군. 아무리 눈가림을 해도 내 눈은 속일 수가 없지. 하고 뚱뚱이 서울여자는 바바리 아가씨에 대한 까닭없는 악의를 준비하며 확신하듯 중얼거린다. 바바리코트 처녀는 고개를 갸웃 숙인다. 처녀는 맞은편 중년 여자의 시선이 제게 따갑게 부어지고 있음을 느끼면서도 불어보른 척한다. 흠, 지까짓게 쳐다보면 어때? 처녀의 이름은 춘심이다. 그래, 춘심이가 내 이름이다. 어쩔래? 그녀는 은근히 부하가 침인다. 도대체 사람들은 뻔뻔스럽게 왜 남을 찬찬히 훑어보는 개같은 버르장머리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듯한 눈치가 배면 아주 딱 질색이다. 그것은 흡사 온몸을 하나하나 발가벗기는 것 같아서 불쾌하기 그지없다. 참 알 수 없는 일인 것이 그녀는 어둠 속에서 빨간 살구알 전등이 유혹하듯 은근한 불빛을 쏟아내는 방구석에서 또는 취한 사내들과 뚜벅뚜벅 젓가락 장단을 맞춰가며 뽕짝을 불러대는 술자리에서라면 누구 못지않은 용감한 여자인 것이다. 부끄러움? 흥! 그 따위 잊은 지 왕년이다. 실오라기 같은 팬티 한 입 걸치고 홀랑 벗어져 친 몸뚱이 하나만으로도 사내들 어를 빼놓기쯤이야. 그녀에게 식은 죽 먹기다. 춘심이. 적어도 신촌바닥에서 민들레집 춘심이 하면 아직은 인류다. 하지만 그런 그녀가 대낮에 한길에 나서기만 하면 형편없는 겁쟁이 계집애가 되고 마는 거였다. 무슨 벌거지 때처럼 뿌수이 거리를 오가는 행인들 중에 민들레집 춘심이의 얼굴을 기억할 사람이라곤 좀 채 없을 터인데도 그녀는 언제나 고개를 쳐들기가 어려웠다. 벌써 3년째 되어가는 이력에도 불구하고 그 버릇은 여전히 떨어지지 않고 있었다. 춘심이는 애써 고개를 빳빳이 세워 뚱뚱이 여자가 자기를 여전히 뻔뻔스레 훑고 있음을 확신한다. 이제 춘심이는 아까보다 훨씬 오만한 표정을 떠올리며 무심한 척 난로의 불빛만 들여다보기로 한다. 춘심이는 고향에 내려왔다가 서울로 다시 올라가는 길이다. 중학을 졸업하고 나서 몇 년 빈둥거리다가 어느 날 밤 무작정 상경한 후로. 그때도 바로 이 기차였다. 3년 만에 처음 찾아온 고향집이었다. 그래도 편지는 가끔 띄웠었다. 물론 이쪽 주소는 한 번도 알려주지 않았다. 화장품 회사에 다닌다고 전해두긴 했지만 식구들이 꼭 믿는 눈치는 아니었다. 어쨌든 그녀의 기향은 비교적 환영을 받은 셈이었다. 때에 묻은 가방 하나만 꽤 차고 주랑랭을 친 계집애가 완연한 멋쟁이 처녀로 변신해서 얼마의 돈과 식구들은 물론 친척 어른들 목까지, 옷까지며 차질구레한 선물들을 꾸려갖고 나타났으니 그럴 법도 했다. 휴가를 틈타 내려온 거로 된 그 닷새 동안, 오랜만에 그녀는 고향에서 어린 시절의 행복을 되찾은 기분이었다. 이름도 춘심이가 아니라 예전의 옥자로 돌아왔다. 하지만 고무줄처럼 늦으러진 시골 생활이 조금씩 지겨워지기 시작했을 즈음, 알맞게도 닷새간의 옥자역은 끝나 주었으므로 그녀는 다시 춘심이가 되어 산골짜기 고향집을 나선 거였다. 언니, 나도 언니 댕기는 회사에 취직 좀 시켜주소, 잉? 그래, 염렴아. 내 서울 가서 연락해 줄게. 덜어는 콧물을 찍어내고 있는 식구들을 뒤로 한 채 하의힐을 삐쩍거리며 고사슬 빠져나올 때 동생 옥분이가 쭈르르 뒤쫓아 나와 신신당부하던 일이 떠올라 춘심이는 혼자 쓴 웃음을 짓는다. 미친년, 그 짓이 뭔지도 모르고. 문득 가슴 한쪽이 쌓아 아려와서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어 핑 코를 푼다. 이윽고 멀리서 기적소리가 울려왔다. 기차다. 온다. 행상꾼 아낙래들과 서울여자가 맨 먼저 짐꾸러미를 챙겨 들었고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노인을 황급히 흔들어 깨워 농부가 등에 업었다. 중년 사내와 창가에 혼자 서 있던 대학생도 천천히 몸을 돌려 세운다. 미친 여자마저 그 소란통에 부스스 일어났다. 그들이 문을 열어젖히고 플랫폼 쪽으로 바삐 몰려가고 있을 때 저편 어둠을 질러오는 불빛을 확실히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뜻밖의 기차는 속도를 조금도 늦추지 않은 채로 그들을 지나쳐 가고 말았다. 유난히 밝은 기차 내부의 불빛과 승객들의 거뭇거뭇한 머리통 정도조차 언뜻 분간하기 어려웠을 만큼 기차는 손살같이 반대쪽으로 내달려 가버렸다. 기차가 사라지고 난 뒤 사위는 다시금 고요해졌다. 눈발이 하염없이 쏟아지고 있을 뿐 모두가 아까 그대로 남아있다. 달려나왔던 사람들은 한참이나 어안이 벙벙하다. 방금 그들의 눈앞을 스쳐 지나간 것은 꿈속에서 본 휘황한 도깨비 부리거나 난데없는 돌풍에 휩쓸려 날아가버린 무슨 팔광채였는지도 모른다. 그만큼 그것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기차가 스쳐간 어둠 저편에서 손전등을 든 늙은 역장이 나타나 그것이 특급 열차라고 알려주었을 때에야 사람들은 풀죽은 모습으로 대합실로 어기적 어기적 되돌아왔다. 나 원 참! 좋다가 말았구마이! 누군가 투덜댔다. 난로를 차지하고 둘러서서 한동안은 모두들 입을 봉하고 있다. 저마다 실망한 기색이다. 대학생은 아까처럼 창을 내다보고 있고 미친 여자는 의자에 멀뚱하게 앉아있다. 조금 있으려니 문이 열리며 역장이 파켓스를 들고 나타난다. 파켓스 속엔 톱밥이 가득 들어있다. 추위에 고생하십니다요. 동부가 얼른 인사를 차린다. 그에겐 제복을 입은 사람은 무조건 존경의 대상이 된다. 뭘요? 그나저나 이거 죄송합니다. 기차가 자꾸 늦어지는군요. 눈이 오니까 그렇겠지라우. 하고 동부가 너그러운 소리를 한다. 역장은 난로 뚜껑을 열고 안을 살펴본다. 생각보다 톱밥이 꽤 남았다. 파켓스를 기울여 톱밥을 반쯤 쏟아넣은 다음 파켓스는 다시 바닥에 내려놓는다. 역장은 돌아가지 않고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기 시작한다. 그도 역시 무료했으리라. 눈 얘기 지난 동사와 물가에 관한 얘기 얼마 전 새로 갈린 면장과 머지않아 음내에 생기게 된다는 종합병원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화제는 이어진다. 처음엔 역장과 동부가 주연이었지만 차츰 여자들도 끼어들게 된다. 그들 중 의물한 표정의 젊은 사내만이 끝내 입을 열지 않은 채로다. 역장이 나타나는 바람에 자리가 더욱 좁아졌으므로 중년 사내에는 날로 가까이 놓아둔 자신의 작은 보퉁이를 한편으로 치워뒀는다. 그 보퉁이엔 한 두름의 굴비 그리고 낡고 때 묻은 내복 따위 같은 사내의 옷가지가 들어있을 뿐이다. 그것은 사내가 벽돌 땀 저쪽의 세상에서 가지고 나온 유일한 재산이다. 선생은 향촌리에 사시우? 늙은 역장이 곁의 중년 사내에게 묻는다. 아 아닙니다. 그래요? 근데 무슨 일로? 누굴 찾아왔다가 그만 못 만나고 가는 길입지요. 누굴 찾으시는데요? 어디 말씀해 보구려. 이 근처 30리 안팎에 있는 동네라면 내가 얼추 다 아닐까요? 히히. 아 아닙니다. 제가 주소를 잘못 알았었나 봅니다. 오 그래요? 역장은 사내가 뭔가 말하기를 꺼려한다는 느낌을 받았으므로 더 캐묻지 않는다. 톱밥 난로의 열기가 점점 강하게 퍼져오르고 있다. 역장은 난로의 뚜껑을 닫고 나서 한산도를 꺼내 사내와 동부에게 권한다. 그들은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다. 사내는 기차를 타기 전 서울역 앞에서 그 굴비 한 두름을 샀었다. 언젠가 감방에서 허씨가 흰쌀밥에 잘 구운 굴비를 먹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비록 허씨 자신은 먹을 수 없겠지만 홀로 산다는 허씨의 칠순 노모에게 빈손으로 찾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역광장의 행상꾼에게서 한 두름을 샀다. 그리고 밤 내내 완행열차를 타고 이날 새벽 사평역에서 내려 허씨가 일러준 대로 그 조그마한 산골 마을을 찾아 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허씨의 노모는 이미 만날 수가 없었다. 죽어붙인지가 5년도 넘었다고 했다. 노모가 죽은 이듬에 허씨의 형도 식솔들을 데리고 훌훌 마을을 떴고 그 후 그들의 소식은 영영 끊어졌다는 거였다.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사내는 사지의 힘이 일시에 빠져나가는 듯한 허탈감을 맛보았다. 어느덧 초로에 접어든 허씨의 쓸쓸한 모습이 눈앞에 선이 떠올랐다. 노모의 죽음조차 모르고 비좁은 벽돌 땀 안에 갇힌 채 다만 다른 사람들의 거실 따름인 그 숱한 계절들을 맞고 보내다가 어느 날인가는 푸른 옷에 쌓여 죽음을 맞아야 할 늙고 병든 무기수의 얼굴이 사내의 발길을 참아 돌릴 수 없도록 만든 거였다. 등 뒤에 두고 돌아서려니 사내는 그 마을이 바로 자기의 고향인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의 고향은 본 뒤 이북이었지만 피난통에 가족들과 헤어져 집도 부모도 없이 떠돌아다니며 커왔던 것이다. 하염없이 눈송이만 펑펑 쏟아지는 산길을 걸어 나오며 산에는 자꾸만 발을 헛디렸다. 문득 되돌아보면 멀리 산골 초과의 굴뚝에선 저녁 짓는 연기가 은은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눈 내리는 산자락에 고요히 붙여가는 저녁 무렵의 산골 풍경은 눈물 겹도록 평화스러워 보였다. 이보시오 허씨. 당신이나 나는 이제 매양 마찬가지구려. 피차 어디 찾아갈 곳 하나 없어졌으니 말이요. 하지만 그래도 당신은 나보다야 낫소. 그 속에 있으면 애써 고향을 찾아 나설 수도. 또 그래야 할 필요도 없을 테니까 말이에다. 허허허. 그나저나 난 도대체 이제부터 어디로 가야 한다는 말이요. 산에는 휘저귀저 눈길을 헤쳐 내려오며 몇 번이나 그렇게 넋두리를 했다. 역장은 시계를 본다. 9시 반. 이거 너무 늦는걸. 그러다가 역장은 저만치 창가에서 서성이고 있는 청년을 새삼 발견한다. 청년은 벽에 붙은 지명수배자 포스터를 들여다보고 있는 참이다. 포스터엔 스무명 남짓. 지극히 평범하게 생긴 한국 사람들의 얼굴이 적혀 있고 그 밑에 성명, 나이, 범행 내용, 인상착의 따위가 기록되어 있다. 그 중 몇은 검거라고 쓰인 붉은 도장이 쿵쿵 박혀 있다. 수배자들의 사진 가운데엔 대학생이 아는 얼굴도 하나 끼어 있다. 그는 청년의 선배이다. 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선배는 몇 달 전부터 수배되어 있는 중이다. 청년은 지금 그 선배의 사진과 무슨 얘기라도 나누느냐 골똘히 마주 대하고 있다. 바로 그때 역장이 청년을 불렀으므로 청년은 적이 놀란 모양이다. 이봐요 젊은이. 추운데 거기 있지 말고 이리 와서 불 좀 쬐구려. 청년은 우물쭈물하더니 이윽고 날로 쪽으로 걸어온다. 그리고 역장에게 꾸벅 인사를 숙인다. 누구더라. 역장은 의외라는 표정이다. 청년의 얼굴이 금방 기억나지 않는다. 저 역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고등학교 때 통학하면서 줄곧 뵈었는데. 쟤너머 오동삼 씨가 쟤. 아 이제야 알겠네. 자네가 바로 오씨 큰아들이구먼. 지금 대학에 다닌다면서. 그렇지? 예. 맞아. 작년 여름에 날여왔을 때도 봤었지. 그때 방학이라서 집에 왔구먼. 예. 역장은 청년을 새삼 믿음직스러운 듯 바라본다. 역장은 그를 기억해 낼 수 있다. 어릴 때부터 남달리 성실하고 착한 학생 같았다. 여느 애들과는 다르게 생각이 많아 뱉고 늘 손에 책이 들려있는 것도 대견스러웠다. 그러길래 청년이 인근 마을에선 유일하게 도예지의 국립대학에 합격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여겼던 것이다. 암은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지. 뒷바라지 하시느라 총구석에서 뼈빠지게 고생하시는 부모님 호강도 시켜드리고 고향에 좋은 일도 많이 해야 하네. 알겠는가? 예. 역장이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며 격려했고 청년은 고개를 떨군 채 희미한 대답을 한다. 불현듯 청년의 내리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른다. 소나무 등걸처럼 투부룩한 아버지의 손. 그 손으로 아버지는 평생을 논밤만 일구며 살아왔다. 아버지의 꿈은 판사 아들을 두는 거였다. 그렇게만 된다면 내일 죽어도 한이 없노라고. 젊은 시절을 남의 집 벗음으로 전전했던 가난한 아버지는 대학생이 된 아들 앞에서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곤 하던 거였다. 청년에겐 동생이 다섯이나 있었다. 모두가 국민학교만 겨우 바쳤거나 아직 다니고 있는 중이었다. 청년은 그의 집에 유일한 희망이었고 어김없이 찾아올 밝아오는 새벽이었다. 그런 부모와 형제들 앞에서 끝내 퇴학당했다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언젠가 여름에 자기도 그냥 집에 내려와 농사나 짓는 게 어떻겠냐고 한마디 건넸다가 그만 노발대발한 아버지에게 용서를 비느라 혼쭐이 난 적도 있었다. 결국 아무런 얘기도 꺼내보지 못하고 이젠 누구 하나 찾아갈 사람도 없는 그 거대한 도시를 향해 집을 나섰을 때 청년은 하마터면 울음을 터뜨릴 뻔하였다. 자 이거 받으라이 너희 아버지가 준 돈은 책값하고 하숙비 빼면 네 쓸 것도 부족할 거이다. 괜찮다이. 네 그동안 몰래 넣으면 주려고 모아둔 돈이니께 달걀도 모았다가 팔고 동네에 밭일 해주고 품싹 받은 거이다. 아무쪼록 애껴 쓰면서 공부도 좋지만 항상 몸을 살펴야 쓴다이. 동구밭까지 따라 나온 어머니는 꾸깃꾸깃 때에 전 돈을 억지로 손에 쥐어 주었다. 어머니와 동생들은 빠른 버짐이 허옇게 핀 얼굴로 그가 고개를 꼬박 넘어설 때까지 손을 흔들고 있었다. 흠 대학생? 그까지 대학생이 무슨 별거라고? 춘심이는 역장과 청년의 대화를 들으며 입을 삐죽인다. 춘심이가 벌써 3년간이나 몸 비비고 사는 민들레집 금방 일대엔 서너 개의 대학이 몰려 있었으므로 허구한 날 보는 게 대학생이었다. 그 녀석들은 덜렁대며 책가방을 들고 다니긴 하지만 대체 언제 공부를 하는 줄 모르겠다고 그녀는 늘 의아해했다. 아침이면 교문으로 엄청난 수가 떼를 지어 몰려 들어갔고 어쩌다 교문 앞을 지나치다 보면 거의 달마다 무슨 운동회다 축제 행사다 해서 교정이 뻑적지근하도록 시끄러웠다. 게다가 뻐끗하면 대모다 시위다 하여 재없는 부근 주민들까지 빼운 냄새를 맡게 만들었기 때문에 번번이 장사에 지장도 많았다. 하필 학교 정문으로 통하는 네거리 길목에 자리 잡은 민들레집으로 서는 대모가 터졌다 하면 그날 장사는 종을 쳤다. 그런 날은 일찌감치 문 닫고 그녀들은 옥상으로 올라가 한여름에도 신라시대 장군들처럼 투구에다 갑옷 차림으로 학교 문 앞을 겹겹이 막고 도열에 있는 사람들을 재미나게 구경하는 거였다. 학교 시간이면 술집들이 빽빽하게 들어차기 시작했다. 무슨 뼈 뼈 빠지는 막노동이라도 종일 하고 온 사람처럼 연락의 수를 포함하시는 녀석들 알아듣지도 못할 골치 아픈 얘기 따위나 해대며 괜스레 진지한 척 애쓰는 배부른 녀석들 그것이 춘심이 내가 생각하는 대학생들이었다. 그러다가 그들은 자정이 넘어사야 곤두레가 되어 더러는 민들레집을 찾아 기어들어오기도 했는데 가끔 술값이 모자라 이튿날 아침이면 가방을 잡혀두고 허겁지겁 돈 구하러 뛰어나가는 얼빠진 녀석들도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입을 삐죽여 대긴 해도 대학생은 역시 부러운 존재였다. 그들은 모두 머지않아 도심지의 고층 빌딩을 넥타이 차림으로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고 유식하고 잘난 상대를 만나 그럴싸한 신혼살림에 그럴싸하게 살아갈 것이라는 뻔한 사실 때문인지도 모른다. 언젠가 춘심이는 민들레집 계집애들과 함께 일이 없는 오후에 근처 대학교로 놀러 갔었다. 그러나 그녀들은 교문에 들어서기도 전에 수희한테 내쫓김을 당했다. 시발 여대생은 얼굴에 무슨 금딱지라도 붙이고 다닌다던? 춘심이는 홧김에 씻고 있던 껌을 교문 돌기둥에 꾹꾹 눌러붙여 놓고 왔었다. 쿨룩쿨룩 노인이 기침을 시작한다. 농부는 노인의 가슴을 크고 볼품없는 손으로 문질러 준다. 난로가 달아오르고 있다. 훈훈한 열기가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몸을 기분 좋게 적신다. 남자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여자들은 문독 입안이 허전한가 보다. 안학 내 하나가 보따리에 손을 집어넣고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 이윽고 안학의 손끝에 북어 두 마리가 따라다 온다. 그녀는 그걸 대뜸 난로 위에 얹어 굽더니 북북 찢어내어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준다. 벤벤 찬의요만 잡서들 보실라요? 입이 궁금할 때는 이것도 맛이 괜찮압디다. 고맙긴 하오만 이렇게 먹어버리면 뭐 남기나 하겠소? 역장이 한 조각 받아들며 말한다. 미칠 때 미치더라도 먹고 싶을 때는 먹어야지라우. 거시기 금강산도 시쿠갱이라 납디요. 히히히 안학은 제법 유식한 말을 했다는 생각에 스스로 대견해서 익살맞게 이빨을 드러내고 웃는다. 농부와 대학생과 춘심이도 한 오라기씨 입에 넣고 우물거리고 있다. 뚱뚱이 서울여자는 빠지맗한 시늉으로 그걸 봤더니 행여 더러운 것이라도 묻지 않았나 싶은 듯 손가락 끝에서 요모조모 뜯어보다가 입에 넣는다. 그녀는 여전히 마뜩차는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그게 생긴 것보다는 맛이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러고 보니 그녀는 저녁을 걸은 채로였다. 북어를 팔러 다니시는가 보쥬? 뚱뚱이 여자는 북어 얻어먹은 걸 반지르르한 서울말로 갚아야겠다는 속셈이다. 북어 뿐 아니라 김, 멸치, 미역 같은 해산물도 갖고 다녀라오. 산골이라 해산물이 귀에서 그런지 사평에 오면 그런 대로 사주는 편입디다. 저쪽 아주머니도요? 보따리가 꽤 커 보이는데. 아니라우 나는 옷장사요. 정초도 가까워 오고 해서 애들 옷가지랑 노인네 손바지 같은 걸 쪼까 많이 떼어와 봤드만 이번엔 영 재미를 못 봤소야 3, 4일 전에 다른 옷장사가 먼저 들러 갔다고 그럽디다. 오가는 차비 빠지기도 힘들게 되불었는갑소. 아따 성림도 엄살은 그만큼 팔았으면 됐지 손해는 무슨 손해오. 젊은 한악은 북어 두 마리를 더 꺼내어 난로에 얹으며 호들갑을 떤다. 근데 여기 기차도 다 틀린 건 아닌지 모르겠네. 어떡하면 좋지? 이놈의 시골바닥엔 여관 하나도 안 보이던데 즉 서울여자가 코를 찡그린다. 누구 아는 사람을 찾아오신 게 아닌갑네요. 젊은 한악이 퍽 호의를 보이며 묻는다.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수? 이런 두매상꼴은 눈째지고 나서 처음 와봤다구요. 말만 들었지. 종이쪽지 하나 들고 찾아보니까 이거 원 이게 모두가 다 크. 모두가 다 그 몹쓸련 때문이지 뭐야 하려다가 서울여자는 입을 오므리고 만다. 단무지같이 누렇게 뜬 사평댁의 낯빛이 눈에 선하게 떠오른 까닭이다. 뚱뚱이 여자는 이날 아침버스로 사평에 도착했다. 하지만 사평댁이 사는 마을은 고개를 둘이나 넘어야 하는 산 골짜기에 있었다. 커다란 몸집을 절구통 옮기듯 씩씩거리며 두어 시간이나 걸려 마을에 다다랐을 때는 점심 나절이 한참 넘어서였다. 그녀는 사평댁을 만나면 머리채부터 휘어잡고 그동안 쌓인 풍풀이를 톡톡히 할 참으로 벼르고 있었다. 그녀는 서울에서 음식점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몇 달 전만 해도 사평댁은 주방에서 일을 했었다. 가 서른이 넘은 나이에 성깔도 고압해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녀는 남다른 신뢰와 애정을 베풀어 주었노라고 지금도 자부하고 있는 터였다. 한데 믿는 못에 뭐가 핀다더니 바로 그 사평댁에게 가게를 맡기고 단풍놀이를 갔다가 돌아와 보니 사평댁은 돈을 챙겨 넣은 채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없던 거였다. 이상한 건 금고에 돈이 더 있었는데 없어진 것은 다만 삼십여만 원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가 분해하는 것은 없어진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 세상이 아무리 막되어 간다지만 친언니처럼 더 극진히 믿고 의해 주었던 은혜를 사평댁이 감쪽같이 배신했다는 것이 더욱 분했다. 처음엔 그저 잊어버리고 말지 했으나 생각하면 할수록 부하가 치밀어올라 급기야는 어설픈 기억을 더듬어 사평댁의 고향으로 이날 쫓아 내려온 거였다. 사평댁이 살고 있는 마을은 지독한 빈촌이었다. 겨우 이십여호 담짓한 흑벽돌 집들은 대부분이 초가였고 한결같이 금방이라도 귀신이 나올 듯한 험상맞은 꼬락선 일을 하고 있었다. 산비탈 여기저기에 밭을 일구어 간신히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아가는 화전민촌이라는 사실을 첫눈에 십살이 알 수 있었다. 세상에 이놈의 동네는 그 요란한 새마을 운동인가 뭔가도 여태 구경 못했담. 발 디딜 자리 없이 새똥이 지천으로 내 갈겨진 고사슬 더듬어 올라가며 그녀는 내내 오만 상을 구겨야 했다. 엄청나게 큰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똥통이며 두엄더미 그리고 어쩌다 마주치는 시골 사람들의 몰골은 하나같이 수세미처럼 거칠고 쭈그러져 있었다. 금방 주저앉을 듯한 초가 사립을 들어섰을 때 그녀는 이미 그때까지 등등하던 기세가 사그러져 버리고 없었다. 기척을 들었는지 누구요? 하고 방문을 연 것은 바로 사평댁이었다. 순간 그녀를 보자마자 사평댁은 그 자리에서 불쌍 주저앉고 많은 거였다. 처음엔 그녀는 송장같이 헬숙한 그 여자가 바로 사평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만큼 사평댁은 오랜 병석의 기색이 완연했다. 애구머니나 이게 무슨 꼴이야? 곱던 얼굴이 세상에 이렇게 못쓰게 될 수가 있담? 아니 정말 내가 사평댁이 틀림없니? 틀림없어? 머리채를 박박 지어뜯어놓겠다고 벼르던 일은 까맣게 있고 뚱뚱이 여자는 사평댁에 헛개비 같은 몸뚱이를 부둥켜 안고 안타까워 어쩔 줄을 몰랐다. 속 사정이야 제쳐두고 우선 두 여자는 한참 동안 울음보를 풀었다. 서울여자는 일찍이 젊어 과부가 된 제 팔자가 새삼 서러웠을 테고 송장같이 말라빠진 사평댁 또한 기구한 제 서름에 겨워 눈물을 쭐쭐 쏟아대었다. 한바탕 소란이 끝나고 차츰 그간의 경위를 들어보니 사평댁의 소행이 이해가 갈만도 했다. 본 뒤 사평댁은 결혼 후 그 마을에서 쭉 살아왔노라고 했다. 주정뱅이에다가 노룽끈인 건달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 둘을 낳았으나 갈수록 심해지는 남편의 손찌검에 못 견뎌 집을 나온 거였다. 물론 그런 사실을 사평댁은 까맣게 숨기고 있었다. 그런 어느 날 식당에 우연히 들어온 고향 사람을 만났고 그에게서 지난 겨울 술 취한 남편의 밤길 눈밭에서 얼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부모 없이 거지 신세가 되어 이 집 저 집에 맡겨져 있다는 아이들을 생각하니 한시도 머무를 수가 없었노라고 사평댁은 울먹이며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그러고 보니 방 한쪽 구석에는 사평댁의 아이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녀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머리통은 부스럼 딱지로 덕꽁이가 져있고 영양실조로 낫빛이 눌루란 아이들은 유난히 배만 불쑥 튀어나온 기이한 모습들이었다. 다시 한바탕 서름에 겨운 덕두리를 퍼붓다가 뚱뚱이 여자는 몸에 지닌 몇 푼의 돈까지 쓸어모아 한사코 바다하는 사평댁에 손에 지어준 채 황황이 그 집을 나오고 바랐다. 젠장 맞을 하여간 나는 정이 많은 게 탈이라고 그 꼴을 하고 있는 줄 알았으면 애당초 여기까지 찾아오지도 않았을 거야. 쯧쯧 서울 여자는 분풀이라도 하듯 북어를 어금니로 쭉 찢어서 씹기 시작한다. 짧은 순간 사람들은 모두 바깥의 어둠에 길을 모은다. 분명히 기적 소리다. 야 오는구나. 저마다 눈빛을 빛내며 그들은 서둘러 짐꾸러미를 찾아들고 플랫톰을 향해 종종 걸음을 친다. 그러나 맨 앞장선 서울여자가 유리문에 비쳐 다다르기도 전에 문이 드르륵 열리며 역장이 나타났다. 그대로들 계십시오. 저건 특급 열차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역장은 문을 다시 닫더니 플랫폼으로 바삐 사라진다. 참 그러고 보니 저건 하행선이구나. 대합실 안의 사람들은 일시에 맥이 빠진다. 이번에도 특급이야? 뚱뚱이는 짜증스레 내뱉었고 아낙네들은 욕지거리를 섞어가며 툴툴 태었으며 노인은 더 심하게 기침을 콜록거렸고 농부는 이번엔 늙은이의 가슴을 쓰러줄 생각을 하지 못했다. 중년 사내와 청년도 말없이 난로가로 되돌아갔고 맨 뒤로 몇 발짝 따라 나왔던 미친 여자는 쭈뼛 쭈뼛 눈치를 살피며 도로 의자 위에 엉덩이를 주저앉힌다. 그 사이 열차는 쿵쾅거리며 플랫폼을 통과하고 있다. 차 내부의 불빛과 승객들의 미라같은 형상들이 꿈속에서 보듯 현란한 흔적으로 반짝이다가 이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사우인은 아까처럼 다시금 고요해졌고 창밖으로 칠흑의 어둠이 잽싸게 제자리를 찾아 들어온다. 열차가 사라진 어둠 저편에서 늙은 역장의 손정등 불빛이 휘적휘적 걸어오고 있는 게 보인다. 그 모든 것이 아까와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대학생은 방금 눈앞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열차의 불빛이 아직 자신의 막막에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다. 그것은 어느 찰나에 피어올랐다가 소리없이 쓰러져버린 눈물겨운 아름다움 같은 거였다고 청년은 생각한다. 어디일까 단풍님 같은 차창들을 달고 밤 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마지막 가 닿는 곳은 어디쯤일까 그런 뜻없는 질문을 홀로 던지며 청년은 깊숙이 가라앉은 시선을 창밖 어둠을 향해 던지고 있다. 사람들은 누구도 입을 열지 않는다. 대합실 벽에 붙은 시계가 도착 시간을 한 시간 반이나 넘긴 채 꾸준히 째깍거리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눈여겨보는 사람은 없다. 창밖엔 싸륵싸륵 송이 눈이 쌓여가고 유리창마다 흰 보랏빛 성에가 톱밤 난로의 불빛을 은은하게 대피치고 내고 있을 뿐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말을 잊었다. 어쩌면 그들은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중년 사내에는 담배를 입에 문 채 성양불을 당기려다 말고 멍하니 난로의 불빛을 들여다보고 있다. 노인을 안고 있는 농부도 대학생도 죽으려 앉은 안학리들도 서울여자도 머플러를 쓴 춘심이도 저마다의 손바닥들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망연한 시선을 난로 위에 모은 채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만치 홀로 떨어져 앉아있는 미친 여자도 지금은 석고상으로 고요히 정지해 있다. 이따금 노인의 기침 소리가 났고 난로 속에서 돋밥이 톡톡 튀어올랐다. 흐유 산다는 게 대체 뭐 시간 뒤 불현듯 누군가 나직이 내뱉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발꼬리를 붙잡고 저마다 곰곰이 생각해보기 시작한다. 정말이지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중년 사내에게 산다는 일이 그저 벽돌 땀 같은 것이라고 여겨진다. 햇볕도 바람도 흘러들지 않는 폐쇄된 공간. 그곳엔 시간마저도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마치 이 작은 산골 간역을 빠른 속도로 무심히 지나쳐 가버리는 특급 열차처럼 사내는 그 열차를 세울 수도 탈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기다릴 도리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앞으로 담겨진 자기 몫의 삶이라고 사내는 생각한다. 농부의 생각엔 삶이란 그저 누가 보에도 흑과 일뿐이다. 계절도 없이 채파키로 이어지는 노동 동안기라는 겨울철마저도 융자금 상환과 농약값이며 비료값으로부터 시작하여 중학교에 보낸 큰아들놈의 학비에 이르기까지 이런저런 걱정만 하다가 보내고 바하는 한숨 철이 되고 만지도 오래였다. 삶이란 필시 등뼈가 휘도록 일하고 근심하다가 끝내는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라고 여겼으므로 드디어 어려운 문제를 풀어냈다는 듯이 농부는 한숨을 길게 내쉰다. 서울여자에겐 돈이다. 그녀가 경영하고 있는 음식점 출입문을 들어서는 사람들은 모조리 그녀에겐 돈으로 뱀다. 어서오세요. 입에 붙은 인사도 알고 보면 손님에게가 아니라 돈에게 하는 말일게다. 그래서 뚱뚱이 여자는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손님들에게 결코 안녕히 가세요 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또 오세요 다. 그녀는 가난을 안다. 미친 듯 돈을 벌어서 가랑이를 찢어내던 어린 시절의 배고픈 기억을 보란듯이 보상받고 싶은 게 그녀의 욕심이다. 물론 남자 없이 혼자 지세워야 하는 밤이 그녀의 부대자루 같은 살덩이를 이따금 서럽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그녀는 두 아들을 끔찍히 사랑했다. 소중한 두 아들과 또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쓰여질 돈. 그 두 가지만 있으면 과부인 그녀의 삶은 그런대로 만족할 것도 같다. 춘심이는 애당초 그런 골치 아픈 얘기는 생각하기도 싫어진다. 산다는 게 뭐 별것일까 아무리 허덕이며 몸부림을 쳐본들 까짓 혀 꼬부라진 소리로 불러대는 청승맞은 유행가 가락이나 술치에 두들기는 젓가락 장단과 매양 한가지인걸 뭐 그래서 춘삼이는 술이 좋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게 해주는 술님이 고맙다. 그래도 춘심이는 취하면 때로 울기도 하는데 그 까닭이야말로 춘심이도 모를 일이다. 대학생 에겐 삶은 이 세상과 구별할 수 없는 그 무엇이다. 스물셋의 나이인 그에게는 세상 돌아가는 내력을 모르고 아니 모른척 하고 산다는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삶은 잠이다. 마치 상태에 빠져 흘려보내는 시간일 뿐이라고 청년은 믿고 있다. 하지만 그는 얼마 전부터 그런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걸 느끼고 있다. 유치장에서 보낸 한달 남짓한 기억과 태학 끌어오르는 그들의 심령관은 아랑곳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강의실 밖에 질서 그런 것들이 자꾸만 청년의 시야를 어지럽히고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행상꾼 안학래는 산다는 일이 이를테면 허허한 길바닥만 갔다. 아니면 꼭두 새벽부터 장사치들이 때로 엉켜 아우성 치는 시장에서 허겁지거 보따리를 꾸려나와 때로는 시골 창토로 혹은 인적 뜸한 산골 마을로 돌아다니며 역시 자기네 처지보다 나을 것이라곤 눈꽃만큼도 없는 시골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 참말 다 발라가며 펼쳐놓는 그 싸구려 옷가지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녀들에겐 그따위 사치스러운 문제를 따지고 말고 할 능력도 건덕지도 없다. 지금 아낙네들의 머릿속엔 아이들에게 맡겨둔 채로 떠나온 집 생각으로 가득 차있다. 어린 것들이 밥이나 제때 해 먹었을까 연탄불은 꺼지지 않았을까 며칠째 일거리가 없어 빈둥대고 있는 10년 노가다 경력의 남편이 또 술에 취해서 집구석에 법석을 피워놓진 않았을까 그러는 사이에도 밖은 간간이 어둠 저편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왔고 그때마다 창문이 딸그락 거렸다. 전신주 끝을 불고 윙윙대는 바람소리 싸륵싸륵 눈발이 흩날리는 소리 난로에서 톡톡 튀어오르는 톱밥 그런 크고 작은 소리들이 간헐적으로 토해내는 늙은이의 기침소리와 함께 대합실 안을 채우고 있을 뿐 사람들은 각기 골똘한 얼굴로 생각에 빠져있다. 대학생은 문득 고개를 들어 말없이 보여있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여겨본다. 모두의 뺨이 불빛에 밝아 상기되어 있다. 청년은 처음으로 그 낯선 사람들의 얼굴에서 어떤 아늑함 이랄까 평화스러움을 찾아내고는 새삼 놀라고 있다. 정말이지 산다는 것이란 때로는 저렇게 한 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기양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청년은 무릎을 굽혀 바깥스 안에서 톱밥 한 줌을 집어든다. 그리고 그것을 난로의 불빛 속에 가만히 뿌려둬 본다. 흐르르르 삐비 꽃이 피어나듯 주황색 불꽃이 타오르다가 이내 사그러들고 만다. 청년은 그 짧은 순간의 불빛 속에서 누군가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어머니다. 어머니가 주름진 얼굴로 활짝 웃고 있었다. 다시 한 줌 집어넣는다. 이번엔 아버지와 동생들의 모습이 보였다. 또 한 줌을 조금 천천히 흩뿌려 넣는다. 친구들과 노 교수의 얼굴 그리고 강의실에 빈 의자들과 잔디밭과 교정의 풍경이 차례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의무란 표정의 중년 사내는 대학생이 아까부터 돗밥을 뿌려대고 있는 모습을 곁에서 줄곧 지켜보고 있는 참이다. 대학생의 얼굴은 줄곧 상기되어 있다. 이 젊은 친구가 어쩌면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르겠군. 그러면서도 사내 역시 돗밥을 한 줌 집어낸다. 그러고는 대학생이 하듯 달아오른 달로에 돗밥을 뿌려준다. 호르르르 역시 삐비꽃 같은 풀꽃이 환히 피어오른다. 사내는 불빛 속에서 누군가의 얼굴을 얼핏 본 듯하다. 허시 같기도 하고 전혀 남모르는 다른 사람인 것 같기도 한 확실치 않은 얼굴이었다. 사내의 의무란 눈동자가 간절한 그리움으로 반짝 빛나기 시작한다. 사내는 다시 한 줌의 돗밥을 집어 불빛 속에 던져넣고 있다. 어느새 농부도 안학내들도 서울여자와 춘심이도 이젠 모두 그 두 사람의 치기어린 장난을 지켜보고 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사평역을 경유하는 야간 완행열차은 두 시간을 연착한 후에야 도착했다. 막상 열차가 도착했을 때 대합실에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승객들은 반가움보다는 차라리 피곤함과 허탈감에 젖은 모습으로 열차에 올라탔다. 늙은 역장은 하얗게 눈을 맞으며 깃발을 흔들어 출발 신호를 보냈고 이어 열차는 천천히 미끄러져 가기 시작했다. 얼핏 누군가가 아직 들어가지 않고 열차 난간에 기대어 서 있는 게 보였다. 역장은 그 사람이 제너머 옷이 큰 아들임을 알았다. 고개를 반쯤 숙인 채 난간 손잡이의 위태로운 자세로 기대어 있는 청년의 모습이 역장은 왠지 마음에 걸렸다. 이내 열차는 어둠 속으로 길게 기적을 남기며 사라져 버렸다. 한동안 열차가 달려가 버린 어둠 저편을 망연히 응시하고 서 있던 늙은 역장은 옷에 금방 수북이 쌓인 눈을 털어내며 대합실로 들어섰다. 난로를 꺼야 하기 때문이었다. 거기서 역장은 뜻밖에도 아직 기차를 타지 않고 남아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다. 미친 여자였다. 지금껏 난로 곁에 가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이었던 그녀는 이제 난로를 독차지한 채 아까 병든 늙은이가 앉았던 의자에 비스덤이 앉아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집은 어디며 또 어디서 왔는지 역장은 전혀 모른다. 다만 이따금 그녀가 이 마을을 찾아왔다가는 열차를 타고 떠나곤 했다는 정도만 기억할 뿐이었다. 오늘은 왜 이 여자가 다른 사람들을 따라 열차를 타지 않았을까 하고 역장은 의아하게 생각했다. 아마 그 여자에겐 갈 곳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녀에게 있어서 출발이란 것은 이 하룻밤 아니 단 몇 분 동안이나마 홀로 누릴 수 있는 난로의 따뜻한 불기만큼의 의미조차도 없는 까달 일이라. 역장은 문득 그녀가 걱정스러웠다. 올겨울 같은 혹독한 추위에 아직 얼어죽지 않고 여기까지 흘러 들어왔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꿈이라도 꾸는 중인지 떼꾹물에 젖은 여자의 입술 한 기퉁이 보일락 말락 웃음이 한 조각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이거 참 난처한걸 난로를 그대로 두고 갈 수도 없고 하지만 결국 역장은 김씨를 깨우러 가기 전에 돗밥을 더 가져다가 난로에 부어줘야겠다고 생각하며 천천히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었다. 눈은 밤새 내내 내릴 뽀양 이었다. 사평력에는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죠. 난로 앞에 모인 사람들은 곰곰이 생각해보죠. 산다는 게 대체 무엇인지를요. 중년 사내에겐 산다는 일이 그저 벽돌 땀 같은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농부의 생각엔 삶이란 그저 누가 뭐래도 흙과 일 뿐입니다. 서울 여자에겐 돈이죠. 춘심이 는 어떤가요? 애당초 그런 골치 아픈 얘기는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이죠. 산다는 게 뭐 별것일까? 아무리 허덕이며 몸부림 처본들 까지껏 그런 춘심이도 취하면 때로 울기도 하는데 그 까닭이야말로 춘심이 자신도 모르고 있죠. 대학생에겐 삶은 이 세상과 구별할 수 없는 그 무엇이다라고 하죠. 세상 돌아가는 내역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아니 모른 척 하고 산다는 것은 그런 삶은 잠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상꾼 아낙래들은 산다는 일이 허한 길바닥만 같다고 합니다. 사는 게 뭔지 하는 사치스러운 문제를 따지고 말고 할 능력도 건덕지도 없는 것이죠. 아낙래들의 머릿속엔 아이들에게 맡겨둔 떠나온 집 생각으로 가득 차 있죠. 역장에 눈에 띄인 미친 여자는 또 어떤가요? 난로 곁에 다가가지 못한 유일한 한 사람이었죠. 모든 사람이 기차를 타러 다 떠났을 때 이제 난로를 독차지 한 채 비스듬히 앉아 잠들어 있습니다. 역장은 그녀의 집이 어딘지 모르죠. 미친 여자에겐 갈 곳이 없는지도 모른다고 역장은 생각합니다. 그녀에게 있어 출발이란 이 하룻밤 아니 단 몇 분 동안이나마 홀로 누릴 수 있는 난로의 따뜻한 불기만큼의 의미조차도 없는 까닭이라고요. 역장은 그녀가 걱정스러워지죠. 혹독한 추위에 얼어죽지 않고 여기까지 흘러 들어왔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이거 참 단체한 걸 난로를 그대로 두고 갈 수도 없고 역장은 미친 여자를 위해 난로에 톱밥을 더 가져다가 넣어줘야겠다고 생각하죠. 눈은 밤새 내릴 모양이니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 만나요. 만나요.